네, 안녕하세요. 버폰퓨트 조종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우리 버폰 스위터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 메타스포로이트 태블 대상으로 버폰 스위터의 활용법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스포로이트 태블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모이해킹, 웹 모이해킹이던 아니면 시스템 해킹을 할 때 좀 적합한 우리 희생자 서버입니다. 이 안에는 시스템의 다양한 취약점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보면 웹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타스포로이트 태블2와 메타스포로이트 태블3 버전이 있는데 이거는 리눅스 버전이고요. 메타스포로이트 태블3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버전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스포로이트 태블3는 직접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타스포로이트 태블2에 있는 이 DVWA 대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제 버프 스위터, 제가 범포리트에서 집필했던 버프 스위터 활용과 웹 모이해킹 이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메타스포로이트 태블2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거를 이미지를 가상 환경에다가 올리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DVWA로 들어가시면은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는 어디민과 그 다음에 프로텍트입니다. 프로텍트는 패스워드죠. 패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가, 메인 페이지가 나오고요. 이 중에서 이제 브루트포스 공격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미리 우리가 어디민과 패스워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버프 스위터의 인투르더의 기능을 활용법을 더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dvwa를 이제 공부하는 데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레벨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레벨이 있죠. 요 레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난이도입니다. low부터 이제 high까지 있는데 그런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에 따라서 소스코드를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으로는 high로 되어 있고요. dvw.sqt 쪽으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high를 low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꿀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은 브루트포스 쪽으로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low 버전으로 바꾼 상태에서 뷰 소스를 보시면은 이 소스코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 소스를 보시면은 소스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low 버전의 브루트포스 소스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사용자한테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받죠. 그 다음에 그거를 해시값으로 묶은 다음에 요거를 sql 커리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으면은 이제 결과값 welcome the password protect area 라고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저네임과 그 다음 패스워드가 인코렉트 되어 있다. 맞지 않다. 이렇게 두 개의 조건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어드민 그 다음에 1234 이렇게 치시면은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유저네임과 그 다음 패스워드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드민 프로텍트라고 치시면은 welcome the password protect area 라고 이제 나옵니다. 어 이번 그 버프 스위터에서는 요 문구 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얘가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 이런 판단하는 것을 아마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프 스위터를 버프 스위터를 여러분들 설정을 해주시고요. 버프 스위터 설정하는 방법과 아니면 버프 스위터의 간단한 그런 기능에 대한 설명들은 앞에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제가 목록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요. 자 그러면 이제 버프 스위터에서 설정을 해주시고 저는 이것들을 타겟팅을 미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또 잡히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타겟팅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록시로 들어가셔서 옵션으로 가시면은 옵션에서 요걸 체크해 주시고요. 요거 꼭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리스펀스 값도 체크해 주시고 이제 인 타겟 스코프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이제 요것만 버프 스위터로 잡힐 겁니다. 자 한번 잡아볼까요. 자 인터셉트 이준 하시고 이쪽으로 잡으시면은 버프 스위터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할 지점입니다. 자 항상 요런 식으로 버프 스위터를 할 때는 이렇게 타겟팅을 잡고 하세요. 네 그게 여러분들 좋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타겟팅에 대한 쇼 온리인 스코프 아이템에 있는 것만 요런 식으로 체크해 줘가지고 다른 것들은 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은 더욱 좋고요. 자 앞에서 제가 동영상으로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브루트포스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브루트포스 공격이라는 것은 무차별 공격 아니면 무작위 대입 공격이라 하죠. 무차별 대입 공격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딕셔너리 파일 어떤 사전 파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 사전 파일이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그 도구에서 공격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생기는 그런 형태로 어떤 무작위 대입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한 그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대입하는 거 아이디하고 이제 패스워드 부분에다가 입력 부분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성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리퀘스트 값을 우리가 보내고 그 리스폰스 값에 아까 이러한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공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버프 스위터를 이용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렵죠. 하나씩 하나씩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트로더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인트로더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사전 파일을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계속 무차별로 대입 공격을 했을 때 이 웹사이트가 제대로 방어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인터셋트 2존을 잡으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한번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인터셋트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고 로그인을 잡으시면 이렇게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입력할 부분은 요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이죠. 그래서 어드밍 1234 부분에다가 무작위 무차별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오른쪽 누르시면은 이제 인트로더로 있죠. 인트로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영상에서 배웠듯이 인트로더에서 우리가 다 클리어를 시키겠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버프 스위터에서 서버로 요청하는 값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클리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나이퍼에서 스나이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의 입력값만 점검을 할 때 우리가 스나이퍼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개를 크로스로 예 크로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경우의 수를 두고 크로스로 할 때는 크로스트 범프를 이용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개 이상의 어떤 파라미터 값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거를 이용을 크로스로 여기에다가 이 딕시셔널 파일 하나 그 다음에 딕시셔널 파일 두 개를 계속 이렇게 크로스로 점검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클러스트 범프를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자 보면은 요거에서 우리가 들어갈 값이 요거하고 요거죠. add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페이로드로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공격 패턴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프로 버전에서만 이제 리스트 파일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add list 이런 파일을 가져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특정하게 텍스트 파일에다가 만약 그 리스트 파일을 가져올 수 불러온다. 그러면은 로드를 통해 가지고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집어넣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루트 그 다음 다섯 개씩 집어넣도록 할게요. 앞에서 배웠듯이요. adminstrator 아무나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dvwa 그 다음에 어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로드 우리가 패스워드에 들어갈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admin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1, 2, 3, 4 1, 2, 3, 4, 5, 6 그 다음에 1, 2, 2, 3, 4, 5, 6 그 다음에 1, 2, 2, 3, 4, 5, 6 그 다음에 1, 2, 2, 3, 4, 5, 6 이런 식으로 집어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1번과 2번이 크로스로 경우의 수를 두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5 25개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공격이 되어 있냐 안 됐냐 이것들을 확인했을 때 아까 뭐라고 했죠?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가 인코렉트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만약 올바르다 맞다 그러면은 welcome to 패스워드 protect air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굳이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트로더 기능에서 매칭 기능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옵션 쪽에 보면은 여기에 아래쪽에 쭉 보면은 그래프 더 이게 매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칭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런 결과 값들 결과 값들을 가지고 어떤 리스판스 값 중에서 이런 문자열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것들이 맞다 라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매칭 기능들을 확인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응답 값 쪽에서 이런 문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패스워드가 맞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다 다 클리어를 시키고요. 이걸 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 매칭에서 이 옵션에서 이제 우리가 금방 복사했던 웰컴 투 패스워드 에어리어를 여기까지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나머지 옵션을 복사했던 것을 애드를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옵션들은 그대로 두시면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대소문자 구문이나 아니면은 정기표현식을 꼭 사용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스파이 인트루더 쪽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설정했던 것들을 한번 공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격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하나 나오죠. 자 우리가 매칭을 쓰면은 이렇게 하나의 열들이 나옵니다. 여기 웰컴 투 패스워드 프로텍터 에어리어라는 문자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거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드밍 패스워드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이죠. 어드밍 패스워드라는 것이 여기에 대한 계정과 패스워드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공격이 성공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DVWA에서 이렇게 공격만 성공하면은 된 것이 아니죠.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응 방안을 고민을 하실 때는 DVW 시큐리티 쪽에서 이 하이, 미디언 같은 경우는 또 우회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이 쪽으로 보시면은 이게 시큐어 코딩이 적용된 우선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서브위트로 눌러 가시면은 다시 브루트포스로 들어가셔서 이제 뷰 소스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뷰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많이 달라지는 않았죠. 딱 보면요. 근데 한번 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이 쪽에서 하이 쪽에서 시큐어 코딩이 어떻게 했는지 그 차이점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로그인은 우리가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를 받아올 때 이 부분이 있죠. 이 두 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디엄에서도 적용이 된 부분들인데 얘는 MySQL Release Cape String이라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문자율에 대해서 패턴을 매칭시켜서 문자를 제한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어떤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SQL Injection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렇게 입력과 검증이 된 부분들인데 사실 이 입력과 검증이 된 부분들은 우리가 무차별 대입 공격 아까 브루트포스 공격에 대해서는 이거는 대응 방안이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안에 특정한 특수문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이제 그 패스워드 파일에 특정한 특수문자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제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벽한 대응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그 무차별 대입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그래서 결과값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만약 실패라면은 Slip이라는 문자를 둬서 지연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공격이 계속 무차별 공격이란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무차별 공격 빠른 속도로 가다 보니까 실패를 할 때 여기다가 지연을 발생시켜가지고 그 공격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더 더한다면은 특정한 IP 이거는 이제 좀 소스코드를 더 적용을 시켜야 할 부분들인데 특정한 IP에서 몇 번 정도의 연속적으로 우리가 공격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 IP에 대해서는 이제 오랫동안 접속이 못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차단을 한다거나 보안장비에서 차단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IP 차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여러분들 고려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IP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IP 대역에서 그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신만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진행하면 그 통신만 전체가 IP가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단 기법보다는 이런 지연 방식으로 해서 2차적인 어떤 대응 방안을 수립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DVWA에서 이 브루트포스 공격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프 스위터의 이런 매칭 기능 그 다음에 인트로더 기능 이용하는 활용 방법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